지금부터는 부모님 생각을 먼저 하자고요. 탄탄하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비 부분이에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인생 단계별로 지출을 조절하라. 어떻게 단계가 나눠질까요? 네, 저는 강의 활동을 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아니냐면은 제가 이번에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주식에 튀겨가지고 노후작업 마련해 볼 수 없을까요? 이런 말 들을 때가 제일 당황스럽거든요. 그 잘못해서 날려버리면 노후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생활비 마련과 지출, 일종의 자산관리 전략으로 인생에서 단계별로 3단계 전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언제냐면 현역 시절이거든요. 퇴직하기 전까지. 그때는 열심히 전략을 해가지고 월급 받은 거를 정립하면서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만 잘 지키면 되는데요. 중요한 게 2단계인데 2단계는 퇴직을 하고 나섭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는 월급이 없으니까 모아둔 노후자금을 꺼내 쓰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평균으로 보면 모아둔 노후자금을 1년에 4% 정도 꺼내 써가지고 그걸 12로 나눠서. 그리고 남은 돈을 한 3% 정도로 운용하세요. 이게 세계적인 평균이거든요. 그러려면 주식 투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혼두로 말하면 혼합형 혼두 정도. 그다음에 전체 갖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한 20%나 이하로 주식 투자를 하면 하더라도. 그게 이제 2단계인데 꺼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단계에서 가능하면 돈을 꺼내 쓰고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이 있어야 되죠. 젊을 때부터 그래서 연금 나중에 또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연금 드는 게 참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집을 줄이거나 지방 이전을 해서 생활비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냥 어디 가서 허드린 예를 하더라도 한 달에 한 50만 원이라도 벌게 되면 그 모은 돈만큼 덜 꺼낼 수 있거든요. 꺼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되는데 3단계는 70대 말부터 80초까지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3단계에서는 판단도 흐려지고 그러니까 그 모아둔 자금을 그냥 꺼내 쓰기만 하는 단계거든요. 그때는 원금 깨먹지 않는 예금이라든지 그다음에 CMA 같은 그런 금융상품에 넣어놓고 아껴서 이렇게 꺼내 쓰다가 세상 떠나는데 목표가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안 된다. 나의 수명보다 노후 자금의 수명을 길게 해야 된다. 지금 내용이 사실 책 한 권 분량인데요.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짚어주신 가장 중요한 은퇴 무렵을 보면 모아둔 돈의 4% 정도를 생활비로 쓰라 이렇게 지침을 주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속상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모아둔 자금이 5천만 원이다. 1년에 4%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대책 없이 그냥 꺼내 써버리면 노후가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돈으로 모자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연금이 있느냐, 그다음에 근로소득이 있느냐, 그다음에 생활비를 줄이는 노력. 이걸로 버틸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어렵네요. 그러니까 은퇴 자금의 4%를 쓰고 모자란 부분을 다른 연금 같은 거로 보충을 하라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충하는지 여기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연금의 3층 탑을 쌓아라 튼튼하게 3층으로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강창희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연금을 중심으로 설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 세 번째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국가,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것만큼 튼튼하고요. 잘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연금의 3층 탑,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좀 배워볼게요. 첫 번째, 기초연금인데요. 65세 이상 소득 기준 40에서 70%라면 30만 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공원을 하셨죠. 그래서 65세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40%에서 70% 이하이신 분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득 하위 40%에서 70% 사이는 25만 원이었는데 소득 하위 70% 기준 일괄적으로 30만 원 지급해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실 때 나는 소득이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소득 인정액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을 환산해서 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이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쯤 주의하실 게 있어요. 3000cc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3000만 원 이상, 4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신 경우에는 이게 그 재산을 소유함으로써 아예 30만 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 같은 경우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해서 부모님 명의로 금융재산을 넣어두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재산이 소득으로 인정이 돼서 또 30만 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사무소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으시면서 이걸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계획해 보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받으려면은 그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65세 이상이 되면은 자동으로 통장으로 이거 보내주는 건가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어요. 꼭 신청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겠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민센터에 먼저 찾아가 보셔야 돼요. 찾아가 보셔서 나 이렇게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청하는 것들이 있는데 잊지 마시고 가져가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신분증 가져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그 돈 받을 통장 이거 잊지 말고 가져가셔야 되면 되고 혹시 모르니까 또 뭘 가져가셔야 되냐면 배우자 있죠.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하고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직접 찾아가는 주민센터가 있고 두 번째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들어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은 찾아가겠지만 나는 몸 아파, 뭘 먹었어 하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가 있습니다. 1355번이에요.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1355번인데 이리로 전화하셔서 알고 싶다 하시면 공단이 댁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직접 주민센터 아니면 인터넷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연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은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이거 60세 이상 추납제도로 더 많이 받자. 이거 언제부터 받는지 궁금한데 일단 여기 나온 대로 60세 이상이면 받는 거군요. 국민연금은 52년생 이전 출생자들은 60세부터 받았고요. 내년부터 이제 1960년생이 받는데 62세에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69년생 같은 경우부터는 이제 65세가 돼야 받는데 이게 10년 이상을 부어야 받게 되기 때문에 10년이 안 된 분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실직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휴직 등으로 못 낸 사유가 있었을 때 그거를 국민연금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가지고 그 못 낸 기간 동안을 원금하고 이자를 포함해서 내게 되면 10년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추후 납부라고 그러는데 아마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꼭 10년을 채우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받으려면 추납제도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추납제도가 뭔가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자면 추납제도라는 거는 추가 납부를 통해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10만 원 정도, 월 10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되면요. 예금으로 1억을 가입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는. 그럼 10만 원을 더 받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봤을 때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가령 이제 국민연금을 가입한 다음에 실직이나 사업 중단 또는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해서 내지 못한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기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국민연금에 한번 조회를 해보셔서 그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추가 납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가령 7년만 불입한 사람이 있다고 쳐봤을 때 이 사람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과거에 내지 않은 3년의 기간이 있다면 3년의 기간을 채워서 10년 이상을 채움으로써 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10몇 년을 냈는데 가입 기간을 추가 납부를 통해서 늘림으로써 연금 액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납부의 기회를 꼭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10만 원이라도 더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의 3층 탑 알아보고 있고요. 다음 연금은 주택연금이네요. 열어볼게요. 55세 이상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단은 주택연금이 어떤 개념이에요? 네. 집 한 채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월세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준 게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국가에 맡김으로써 거기서 일정액의 연금을 집을 담보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이시면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은행이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달달이 돈을 빌리는 거 아닌가요? 돈을 못 갚으면 집을 전부 그냥 날려버려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가끔 그런 말을 듣는데요. 일정되죠.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면 만약 못 갚게 되면 집이 차합당하게 되죠. 그래서 경며로 넘어가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가 있는데 주택연금은 달라가지고 가입자가 세상 떠날 때까지는 자기 명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처음에 가입할 때 결정된 연금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게 주택연금의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택연금이 집을 갖고 있다고 무조건 다 가입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가입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입 조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조건은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60세 이상이었는데 좀 더 완화가 됐죠.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 그다음에 부부가 소유한 주택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주택이 1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다주택을 다 합산했을 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소유한 것들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그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니까 주택연금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호선 교수님.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반팔 입었잖아요. 바로 추워졌죠? 바로 문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아직 젊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느 세월에 그만큼 세월이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집 하나 달랑 있는데 이거 잡혀서 뭐 하는 거 기분 조금 꿀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막상 우리가 주택연금을 가지고 이걸 막상 사전에 들어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주택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주택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그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세상이 달라지면 우리의 생활도 달라져야 되고 너무 걱정만 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확인해 보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저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솔깃한데 그럼 이거 좀 어느 정도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네, 집 안 채이신 분들은 솔깃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집값이 비쌀수록 더 많이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집값과 그다음에 본인의 가입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연령이 젊었을 때 55세에 가입한 것과 80세에 가입한 것 80세에 늦게 가입하시면 타실 기간이 적기 때문에 훨씬 많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린다면 3억 원짜리 공시주택 가격 3억 원 기준으로 60세인 경우에는 63만 원, 70세에 가입하시면 92만 원 그다음에 80세에 가입하시면 143만 원을 월로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